이번 달부터 새로운 미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미드 영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미드 뭔지 아시죠? 바로 모던 패밀리입니다. 이 모던 패밀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모던 패밀리는 약간 페이크 다큐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연기를 하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모던 패밀리에 나오는 많은 영어 표현들은요.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실제 미국의 가정들이 생활하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유학을 가지 않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유학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미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새로 가져온 미드는 바로 모던 패밀리 시즌 1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좋은 표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함께 참여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까요? Let's go!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렇게 새로운 포맷을 제가 준비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금 더 스크립트랑 이런 걸 잘 볼 수 있게 제가 화면도 조금 조정을 해봤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박수 칠 수는 없으니까 추천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들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얘들아 밥 먹어 라는 거예요. 얘들아 밥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침 준비됐어 라는 거예요. kids breakfast. breakfast 이해 되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뭐래요? kids kids phil would you get them kids phil would you get them kids hey phil would you get them would you get them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kids phil would you get them phil would you get them phil would you get them would you get them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would you get them 자 여기서 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아이들이죠. kids를 얘기하는 겁니다. kids phil would you get them 아무리 불러도 애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phil would you get them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phil would you get them phil would you get them phil would you get them yeah just a sec 자 그랬더니 자 둘이 보니까 부부인 것 같아요. 그죠? phil would you get them 이랬더니 yeah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just a sec yeah just a sec yeah just a sec yeah just a sec yeah just a sec just a sec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yeah just a sec 자 just a sec은요 여러분들 세컨드의 줄임말인데요. 이런 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yeah just a sec just a sec 잠시만요 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그런데 어른들한테 just a sec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요? 못해요. just a sec please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한테 just a sec 이렇게 하면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쓰지는 못하고요. 동등한 관계거나 조금 캐주얼 할 때 oh just a sec just a sec 잠깐만 잠깐만 알겠어 잠깐만 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한번만 더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yeah just a sec kids 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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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 sec 하고 이 남자가 냉장고에 가서 자기가 열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지금 블랙베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시 부르죠. kids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왜 오늘은 이렇게 쉬운 걸 가져왔냐면 똑같은 kids kids 이거의 뉘앙스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다르죠. 첫 번째 뉘앙스는 뭐예요? breakfast 라고 얘기했고 kids 얘들아 두 번째는 그런 퀴즈였고요. 세 번째는 kids 얍마 라는 뉘앙스예요. 여러분들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뉘앙스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뉘앙스를 주냐에 따라서 같은 표현도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근데 무슨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여기 이 아저씨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문을 안 닫아가지고 얘는 이렇게 뒤돌았는데 지금 이 문에 꽝 찧어가지고 모든 음식들을 다 쏟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뭐래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혼날까봐 빨리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kids get down here get down here 뭐죠? 얘들아 내려와 라고 얘기해요. kids get down here get down here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get down here 자 여러분들 kids get down here 이렇게 하면은 아직 화난 거 아니에요? 근데 kids get down here 이런 뭐예요? 빨리 내려와 이런 뜻이겠죠.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just text me Why are you guys yelling at us when we're way upstairs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게 미국 애들의 되게 그냥 평범한 티네이저 티네이저가 뭐죠? 10대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y are you guys yelling at us when we're way upstairs? Just text me Why are you guys yelling at us when we're way upstairs? 자 무슨 뜻이에요? Why? 왜 너희들은 you guys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Parents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미국과 한국이 조금 다른 건 뭐예요? 이거 왜 이러지? 잠시만 오케이 자 why are you guys parents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you guys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는 그런 뭐라 그럴까 호칭에 대한 존칭은 없어요 그냥 mom and dad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you guys라는 표현을 그냥 아주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y are you guys 엄마 아빠는 왜 yelling yelling이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at us 누구에게? 우리에게 왜 소리를 질러요 when we are way upstairs 우리가 위층에 위층에 있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무슨 뜻이죠? 어차피 잘 안 들릴 거 알고 있잖아 라는 뜻이에요 아 소리 질러도 잘 안 들릴 위층에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위층까지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just text me 무슨 뜻이에요? just text me 이게 웃긴 거예요 자 여러분 뭐예요? just text me 아 문자 하면 되잖아요 문자 하면 되잖아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문자 하면 되잖아요 why are you guys yelling at us when we are way upstairs just text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y are you guys yelling at us when we are way upstairs just text me why are you guys yelling at us when we are way upstairs just text me all right that's not gonna happen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all right that's not gonna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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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슨 뜻이에요 all right that's not gonna happen all right that's not gonna happen 자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happen은 발생하다예요. That's not gonna happen. 발생할 일이 없을 거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alright, that's not gonna happen. That's not gonna happen. 그럴 일은 없을 거야. That's not gonna happen.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외워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That's not gonna happen. 한 번만 더 듣고 넘어갈게요. Alright, that's not gonna happen. And wow, you're not wearing that outfit. 자, 그랬더니 that's not gonna happen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게요. And wow, you're not wearing that outfit. And wow, you're not wearing that outfit. And wow, you're not wearing that outfit. 자,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And wow, you're not wearing that outfit.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죠? You are not wearing that outfit. 자, outfit은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상을 얘기해요, 의상. 그래서 이 딸이 막 샐러드를 만들다가 이 딸의 의상을 보고 Wow, you're not gonna wear that outfit. You're not gonna wear that outfit.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You're not gonna wear that outfit.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옷 안 입었어? 땡. 그렇죠,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 그 이상, 그거 못 입어. 그 이상 입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옷 입으려고?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 옷 입으려고? 안 돼. Uh-oh, you're not wearing that outfi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미국식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you cannot wear that outfit. 자, 우리가 너 그 옷 입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직역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you cannot wear that outfit.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미국은 너는 그 옷을 입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엔 뭐예요? 그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명령을 하는데 명령을 하는 거 아니야.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그 옷을 입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야? 지금 나 너한테 얘기하고 있어. 너 그 옷 못 입는다고. 그러니까 넌 그 옷을 입지 않게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이런 식의 표현법들이 미국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you cannot wear that outfit.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you're not wearing that outfit. 넌 그 의상 안 입을 거야. 결국 뭐예요? 강압적으로 입지 말라라는 뉘앙스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어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배운다고 해서 학원에서 영어를 배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미국식 미국식 강한 표현 방식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요 저는요 한국은 제가 어렸을 때 뭐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한국은 때리거나 맞고 어 잘못했어요 이러면 또 정으로 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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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말이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하지마 하지 말라 그랬잖아.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You're not wearing that outfit No 그 여성 안 입을 거야 거기에 이제 약간 뭔가 그 뉘앙스가 축척이 돼서 전달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at's wrong with it? And wow You're not wearing that outfit Wow You're not wearing that outfit 자 여러분들 여기서 뉘앙스 캐치 되시죠?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게요. What's wrong with it? What's wrong with it?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What's wrong with it? What's wrong with it?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What's wrong with it? 뭐가 문제인데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What's wrong with it? What's wrong with it? 엄마한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What's wrong with it?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어때서요? 음음 그것도 조금 강해 아 이 옷이 왜요? 그렇죠 이 옷이 이 옷이 왜요? 아 이 옷 왜요? 이 옷 왜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What's wrong with it? 이 옷이 어때서요? 이 옷이 왜요? 이해 되시죠? 자 한 번만 더 듣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What's wrong with it? 다음부터 들어볼게요 자 또 posts 다음부터 CRIT 그렇죠 honey 우리 타치코바님은 잘하고 계세요 hone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your daughter about her skirt?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했던 표현 방식이 나오죠 자 지금 남편한테 대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야 지금 제가 얼마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 좀 혼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야 얘 좀 혼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Do you have anything to say? 당신 할 말 없어요? 당신 딸한테 저 스커트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앞에 You are not wearing that outfit 내가 직접적으로 이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간접적으로 하지만 명령 간접 명령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one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your daughter about her skirt? 무슨 뜻이에요? Do you have anything to say? 할 말 있어요? Do you have anything to say? 자 여러분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죠 Do you have anything to say? 할 말이 있나요? 있습니까? 할 말 있나요? Do you have anything to say? 누구에게? To your daughter 너의 딸에게 자기 딸한테 할 약이 있어요? About 뭐에 대해서? Her skirt 스커트가 뭐죠? 그 치마 저 아이의 치마에 대해서 당신 딸 치마에 대해서 당신 딸한테 할 얘기 있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당신 딸한테 한마디 좀 해봐 당신 딸 저 치마 입었는데 한마디 해봐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시죠? 자 한번만 더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니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your daughter about her skirt? 죄송합니다 오 예 That looks really cute 스윗하트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랬더니 자 치마가 뭐예요? 이러고 Hey hone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your daughter about her skirt?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블랙베리로 게임을 하고 있다가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오 예 That looks really cute 스윗하트 자 그죠 오 예 That looks really cute 스윗하트 자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자 이게 약간 미국 가정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기는 특히나 약간 코미디적인 코미디잖아요 이 장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는 이 엄마는 되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쨌든 딱딱딱딱 부러지는데 그 와중에도 허당끼가 굉장히 많아요 허당끼가 많으니까 저 남자랑 결혼했겠죠 근데 이 아빠는 굉장히 가정친화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허당이기도 하고 굉장히 애 같기도 한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하는데 이 남자는 부동산을 하는데 대학교 때 치어리더였어요 치어리더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도 굉장히 아들이랑 굉장히 그 수준이 비슷해 레벨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굉장히 이 엄마는 진지하게 Hone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your daughter about her skirt?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빠는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빠가 게임을 하다가 아 맞아 미안해 미안해 아 쏘리 보고 난 다음에 Oh yeah That looks really cute Sweethear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아 진짜 귀엽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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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데 그리고 여러분들 Sweetheart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딸래미 우리 딸랑구 우리 딸래미 이런 뜻이에요 오우 That looks really cute Sweethear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들리시죠?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저 아빠가 Oh yeah That looks really cute Sweetheart 이렇게 얘기를 했죠 Sweetheart Hey No It's way too short 자 뭐래요 It's way too short No No 자기야 아니야 No It's way too short 무슨 뜻이에요? No It's way too short 뭐예요? 아니야 아니 너무 짧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 It's way too short No It's way too shor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짧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게요 Sorry Oh yeah That looks really cute Sweetheart Hey No It's way too short People know you're a girl You don't need to prove it to them What people know you're a girl You don't need to prove it to them What people know you're a girl You don't need to prove it to them What people know you're a girl You don't need to prove it to them What people know you're a girl You don't need to prove it to them What people know you're a girl People know you're a girl You don't need to prove it to the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People know you're a girl You don't need to prove it to them People know you're a girl, you don't need to prove it to them 자, 여러분들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약간 비꼬면서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뭐랄까 영어는 굉장히 설명을 하는데 디렉트한 것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표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People know you're a girl, you don't need to prove it to them People know you are a girl이라고 얘기했어요 뭐죠? 사람들은 너가 여자라는 걸 다 알아 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게 뭐죠? 야, 그렇게 대놓고 다닐 필요가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People know you are a girl 네가 여자인 거 다 알아 You don't need to prove it to them 무슨 뜻이에요? prove가 뭐예요? 증명하다 라는 뜻이죠 증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People know you're a girl 네가 여자인 거 다 알아 내가 여자인 거 다 아는데 You don't need to prove it to them 그들에게 네가 여자인 걸 굳이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들에게 내가 여자인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People know you are a girl You don't need to prove it to them 나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그렇게 드러내고 다니지 좀 마 라는 거예요 자 You don't need to 여기도 봐봐요 그냥 Don't wear it Don't wear it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입지 마 이러고 명령을 하면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You don't need to prove it to them 증명할 너가 증명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듣고 나서 그래도 증명하고 싶어요 이러고 입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의 뉘앙스는 좀 입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한 번만 더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둘째 애가 들어오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Luke got his head stuck in the banister again 이라고 얘기했어요 Luke got his head stuck in the banister again 네 banister banister가 뭐냐면은 난간 이렇게 여러분들 어이구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여러분들 계단 손잡이 이렇게 붙잡고 갈 때 그 손잡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손잡이 이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딱 뭐라 그래 설치되어 있는 거 어 난간 난간이라 그래 그냥 그 난간을 얘기해요 banister는 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난간에 기둥들 사이에 머리를 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결국에는 이 집안은 장난치는 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딸은 굉장히 공부만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막 공부하고 막 과학자가 되고 싶하고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그런데 언니는 아까 언니는 굉장히 패션 쪽 요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이 머리가 비어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둘째 애는 굉장히 공부만 하는 친구고 그 다음에 셋째 이 룩이라는 아들은 굉장히 장난치고 약간 찌질한데 그냥 굉장히 사차원적으로 장난치면서 노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난간에다 갖다 껴가지고 지금 머리를 못 빼고 있다는 거야 Luke got his head stuck 껴있다라는 거야 stuck 하면은 꼈다 got stuck 하면은 그의 머리가 꼈다는 거야 어디에? in the banister 난간에 또다시 again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요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이런 것들이 토플이나 토익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시오 1번 룩은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다 2번 룩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요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 룩이 이런 장난을 쳐서 정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again 또다시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드를 공부할 때 그냥 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아 again 이란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again을 들음으로써 아 지금 이 이 아들도 그렇고 이 집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될 때 미드가 더 재밌겠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룩은 룩은 바니스터를 I got it Where's the baby wall? 자 그랬더니 뭐래요? 아빠가 I got it Where's the baby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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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it 자 그리고 나서 뭐래요? I got it I got it 저 뭐예요? I got it 아 내가 가볼게 내가 가볼게 자 우리 어제 우리 어제 이 표현 여러분들 잠깐 배웠죠? I got it 알아들었어요? I understand 이런 표현도 있지만 I got it 내가 가볼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했다라는 뉘앙스인거에요 I got it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오늘은 여러분들 밖에서 야외 수업을 할거에요 그러니까 구하준 반장 애들 데리고 다 밖으로 모여요 라고 하면 예스 맘 I got it I got it 네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준비할게요 요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I got it 아 이해했다고 했죠? I got it 알겠다고요 요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같은 표현이지만 어떻게 뉘앙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의미 전달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근데 이 남자의 톤이 어때요 여러분들 Where's the baby oil? It's our bedside tip I don't know Find it 자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Where's the baby oil? It's our bedside tip I don't know Find it Where's the baby oil? It's our bedside tip I don't know Find it Where's the baby oil? It's our bedside tip I don't know Find it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It's in our bedside tap 이라고 얘기했어요 It's in our bedside tap 무슨 뜻이에요? 아 우리 bedside 침대맛이라는 뜻이에요 침대 옆 침대맛 머리맛 침대맛 머리맛 이런 뜻인데 자 머리맛 옆에 탭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아 짜증나는 거야 어? 아 지가 찾으면 되지 왜 나한테 다 물어봐 그러니까 I don't know Find i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들어볼게요 Where's the baby oil? It's our bedside tip I don't know Find it I don't know I don't know 나도 몰라 I don't know Find it 네가 좀 찾아 이렇게 얘기하고 아 나 개인 입대를 미치겠다 진짜 아 나 상상도 못했던 여러분 왜 베이비 오일이 침대 침대맛 아 뭐야 지금 무슨 얘기 자 여러분도 이